이게 지금 뭐였어요? 인절미 크림빵이래. 왜 이 무슨 크림이 막 나와요? 인절미 크림빵. 빵을 한국 여기서 사다가 한국 식품에 샀나? H마트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금방 먹기 안 돼서 냉동했다가 지금 녹여서 갑자기 오늘 데워보고 있는데 얼마 했어요? 몇 분 했어요? 마이크를. 30초에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더 돌려때면 금방 터져버리면서 터져버렸어. 우리 지금 점심 먹고 갑자기 그래서 이상한 후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? 이거 꺼내러 가서 하던 말부터 이게 지금 녹음이 됐으면 훨씬 재미있을 뻔했는데 안 쉽지만. 근데 이게 도대체 난 지금 무슨 저게 크림이에요 진짜? 숲이 나온 것 같아 쑥. 인절미 크림빵이래. 이게 인절미 크림빵이라는 건데 이렇게 변해버렸어? 인절미 있어요 안에? 씹혀요 인절미가? 인절미 위에. 이 인절미 가루 그거만 인절미 맛이 나. 아 빵인데 왜? 그럼 지금 4조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? 나 한 조각 주시려고? 옆으로 다 먹어봐. 어우 편해. 네 알겠습니다. 아 먹어봐야 내가 또 맛을 얘기해야지. 빵이 커서 다 나눠 먹으세요 이제. 이게 오늘 나 이거 음식 탐방이 되겠습니다. 이거 왜냐면 나 이건 아까 먹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빵 이건 뭐였죠? 아까 먹은 게 이거? 이거 먼저 먹은 거? 전혀 찍을 생각은 못하다가 빵이 이상하게 변해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아 이 빵도 참 찍으면 좋겠네. 아 이 빵도 참 찍으면 좋겠네. 근데 진짜 무슨 인절미 맛이 어디서 나는 거지? 그러니까요. 여기에서 찍으면. 근데 이 크림도 지금 무슨 크림이라고요? 쌍콩 크림도 아니고 이게 뭐야 무슨 맛이야? 근데 이 접시 제발 쓰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또 쓰십니까? 아 이건 당신은 써야 되는 거지? 내가 쓰기 싫은 거지? 아찔까나? 거기서도 좀 인절미 맛이 나지 않는데? 거기서도 무슨 맛이 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인절미 맛이 나게끔 크림에도 그러면 그 뭐지? 콩가루 그런 거 넣어서 무슨 크림을 했나? 좀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예요. 아 마이크로웹은 이걸 찍을 생각이었으면 마이크로웹에서 되는 상황이 아주 너무 신기했는데 그게 웃기다 보니까 지금 이걸 제가 찍고 있습니다. 진짜 지금 조금 전에는 약간 쑥떡 같은 그린 인절미가 들어있었는데 와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제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떡을 씹고 있는데요. 저는 사실은 떡을 그렇게 떡이든 뭐든 음식을 오래 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조그맣게 건 정말 더 떡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확실히 텍스처가 빵은 빵인데 안에 크림이 녹으면서 지금 희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 원래가 이런 맛인지 지금 알 수 없는 빵인데 어디에 그러면 인절미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찍어먹는 무슨 지핑 아 지핑을 해서 먹어야 되는 크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. 나름 너무 달지는 않은데요? 근데 너무 덜지는 않고 그냥 제가 너무 달은 건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달지는 않고 빵인데 살짝 한국적인 맛이 나면서 희한한 경험 같습니다. 계속 먹고 있겠습니다.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거 사 드셔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지금 희한한 상황이 되어서 원래 오리지널 맛은 더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입이 즐거운 먹거리만 먹고 있을 때도 가끔은 있어서 다시 항상 새로운 디시전 메이킹 앞으로 최대한 아주 건강에 좋은 초이스만 해도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어차피 자꾸 침범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선택은 가장 건강한 것들을 사서 집으로 드리자 또 내 몸으로 들어가게 하자 또 내 몸으로 들어가게 하자 가 저의 생각입니다. 샬롬 료 료 료 룹